헬로이브리온! 제1회 연청군수배 전국파코골프대회 2차 예선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저희 선수들 좋은 결과 내시고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또 어떤 멋진 분들이 출전하시는지 신나게 같이 응원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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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대회진행을 맡은 경기도 대회위원장 신한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선 2차전으로서 오전 18홀 점심 먹고 오후 18홀 총 36홀 경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드신 분들은 AB 코스만 돌고 식사를 하시고 CD 코스에 배정된 선수분들은 CD만 돌고 점심 식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 합산에서 45%까지만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의 동타가 발생 시에는 저는 다 결승으로 진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은 전홀에 배치해가지고 4번 방식으로서 저 중앙에 쉼터에서 총성으로 시작,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점수 10개 후 동타 시에는 1등은 본부석에서 지정한 홀에서 서든데스를 하고 2에서 3등은 백카운트로 디올을 기준으로 백카운트로 승인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경기하는 도중에 선수들이 공은 잘 치는데 에티켓과 매너는 점수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에티켓하고 매너 지켜가면서 경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시는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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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해서 샷건 방식으로 신호총소를 함께 대망의 제2차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대회 성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연천군습의 전국 파쿨프 대회 제1차 대회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컷오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은 121타 원더 11로 63명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여자분은 128타 원더 4로 40명이 통과하여 총 103명이 제1차 대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1차 대회 개인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 1위는 충남의 김종석 선수가 107타로 1위를 하였고요. 서울의 김영록 선수가 108타로 2위, 그리고 3위는 부산 이창희 선수가 108타로 2위와 동타지만 아까 말씀드린 백카운트 방식으로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분 1위는 경기도 방보득 선수가 114타로 1위, 충남의 이순자 선수가 115타로 2위, 충남의 조인순 선수가 115타, 역시 동타지만 백카운트 방식으로 3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상으로 당일 홀 인원하신 분 8명에게 4P 볼을 증정해드렸고요. 가장 연장자 한 분, 가장 연하자 한 분, 두 분께도 4P 볼을 증정해드리고 최고 베스트 드레스상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선정해서 볼을 드렸다는 점을 보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대회 결과와 성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차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펴집니다. 화합을 도모하는 제1회 연천분습의 전국파크골프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수관왕대회의 곽종민입니다.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모처럼 대회를 치르시는 동안 한 분 한 분이 몸과 그리고 마음까지도 어떠한 부상도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 정말 열심히들 해주시고 또 심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회 운영원 운영위원들 진짜 고생들 많으신데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멋있게 우리 운동하시고 즐겁게 오늘 잘 마무리하셔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C코스 D코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정말 좋은 성적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군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리러는 D조에서 한 5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대회 시작을 달리는 신호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회 시작을 달리는 신호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4회자의 셋, 둘, 하나부터 세고 그 다음에 격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셋, 셋, 네네 네네 Choir Ukrainians 네네 난 go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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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는 경북의 윤종웅 씨. 1위는 경북의 윤종웅 씨.